안녕하세요. 사대강을 완벽하게 녹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기본 과학을 지식이 없으시면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대강은 녹조 미생물에 의해서 햇빛이 많이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많이 번식해서 녹조가 생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전에 사대강 해결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전기분해. 물을 전기분해 시켜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거기에서 물과 산소와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물이 전기분해되면서 살균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 전기분해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낙스죠. 이거는 소금을 탄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분해로 미생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사대강이 너무 커요. 이거 전기분해 했다가는 물을 일일절기분해 했다가는 정말 전기로만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세금 낭비, 그 다음에 인력 낭비 그렇게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전기분해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사대강이 그 위쪽에만 녹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그 밑바닥까지 아예 다 녹조라고 해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밑바닥까지 너무 두꺼워. 녹조물이 그래서 그 전기분해하는 물은 어느정도 이렇게 조금 여러분의 그런 조그만 한 몇톤, 몇십톤 정도 그 정도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몇십억만 톤을 전기분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분해 이거는 여기에 안 맞아.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대안할 수 있는 게 어느 거냐면요. 핵폐기물입니다. 핵폐기물. 여러분 핵폐기물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나쁜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방사능으로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핵폐기물로 방사능으로 암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베트남에서는 핵폐기물 방사능으로 쥐포 같은 것도 살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폐기물로 자 핵폐기물로 딸기, 딸기 가마 레이디에이션이에요. 핵폐기물에서는 가마 레이디에이션이에요. 가마 스테리라이제이션 of food이라고 했어요. 가마, 가마 방사능으로 살균, 과일 같은 걸 살균합니다. food sterilization by gamma irritation is processed exposing food, ionizing radiation to destroy 요기도 중요하네요. micro organism, bacteria virus or insect 인섹트도 죽인다네요. 곤충 같은 거 destroy bacteria virus 그래서 그래서 이 방사능을 딸기한테 쪼이니까 방사능한테 딸기를 쪼이니까 15일 동안 15일 동안 딸기가 멀쩡해요. 이쪽은 방사능을 안 쪼이니까 세균에 의해서 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곰팡이가 썰었죠. 그래서 방사능은 참 인간한테는 정말 안 좋지만 이런 박테리아, 미생물 박테리아 죽이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방사능 이런 대형 이거는 대형 공장에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방사능을 고기나 이런 걸로 다 살균으로 해서 죽여요. 방사능으로 이렇게 봐요. gamma source gamma radiation 이런 과일 같은 걸 다 살균해서 죽입니다. 아 여긴 여기 또 있네요. 방사능으로 sterilizing surgical equipment surgical이 수술 도구예요. 수술 도구도 죽일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뭐지 살균 수술 도구를 수술하기 전에 살균 그래서 여기 방사능으로 many meat chicken pork are irritated 그래서 방사능으로 많은 치킨하고 돼지고기 이런 거를 많이 살균 안에 있는 박테리 같은 걸 살균해서 죽인다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듯이 이 방사능으로 방사능으로 여기 4대강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맣게 자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여기 있는 거는 엄청난 그 핵폐기물 방사능에 있어서 제일 높은 방사능입니다. 여기 있는 건 정말 정말 위험함이에요. 근데 정말 정말 위험한 핵폐기물에서 지금 여기 사람들 보면 멀쩡하게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있죠? 멀쩡하게 아무 이렇게 장비 없이 특수한 방사능 그게 왜냐면요. 방사능은 물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이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에 방사능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방사능 핵폐기물이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까지만 번져요. 방사능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람이 들어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아 여긴 여긴 죽겠구나. 하여튼 한 여기에 핵폐기물이 하나 여기 있으면요. 이 정도까지만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배가 핵폐기물을 여기다가 설치하면 이 정도까지만 번진다는 거예요. 방사능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설치하고 이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여기 와서 물놀이를 해도 안 죽어. 절대 방사능에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속 안에 있으면 방사능이 방사능은 그래요. 방사능은 물 안에 있으면 방사능은 물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 여러분 전자파도 그래요. 여러분 제 말 못 믿으시나요? 갤럭시 S7 있죠? 방수대죠? 갤럭시 S7을 물 안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전자파 신호가 그 핸드폰 그 수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수신 마크 이렇게 있잖아요. 수신 신호 마크 이렇게 화살표 방해 그게 확 죽어버려요. 갤럭시 S7 물 안에 집어넣으면 그게 왜냐하면 전자파는 물 안으로 투시가 안 돼요. 그래서 방사능도 마치 파장 대역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 하면 여기다 설치하면 방사능 핵폐기물을 설치하면 한 이 정도 가량의 물을 전부 다 살균 시킬 수 있다. 전기 없이 그리고 365일 내내 계속 살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분해 하는 그것은 아주 소량 소량만 되지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대강을 할 수가 없어. 이명박이 이걸 배를 만들지 배를 만들지 말하지만 이걸 몰랐지 이것은요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분해 방식입니다. 보시다피 아주 조그만 버킷에 여기 보시면 생활 오수 도금 폐수 염세 폐수 이렇게 조그만 폐수 정도로 전기분해 해서 살균한 다음에 다시 강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 전기분해 방식은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고 사대강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기 안에다 물을 집어넣어 살균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핵폐기물은 정말 안전합니다. 물속 안에 있으면 그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이걸 이걸 다 살균하려면 못해요. 전기분해로 그래서 방사능을 여기다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365일 아 방사능이 또 좋은 핵폐기물이 또 좋은 게 그거야. 이게 한 백년 동안 몇백년 동안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년 동안 전기료가 없다. 필요가 없다. 유지 비용이 없다. 그냥 여기다가 저 사람 제가 볼 때는 이걸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유리관 아주 두꺼운 유리관 속 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건드리는 사람은 전 없다고 봐요. 어느 진짜 미친놈이 아닌 이상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 원리는 예 그겁니다. 방사능으로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